마트에 가면 아보카도도 있고 자 고지혈증에 좋은 아보카도 입니다 고소하죠 명란젓하고 같이 먹으면 맛이 좋아요 빵에도 같이 먹고 우유랑 같이 갈아서 드셔도 건강에 아주 좋고 고소 고소합니다 처음에는 무슨 맛인가 했는데 자꾸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는 중독성 있는 맛이에요 크기는 제 엄지손가락 보다 조금 큰 복숭아 엄지손가락 보다 큰 아보카도 4개 담아서 오늘 싸게 드리고 있습니다 4개 담아서 아보카도가 6천원 6천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자 고소한 아보카도 4개 담았어요 4개 담아서 6천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구요 끝